그리고 3일 동안 계속 연속해서 경기를 뛰어서 정신적이나 지금 뭐 부상 선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텨주시고 잘 이겨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감동을 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브라보, 브라보. 그러면 오늘 MOM 발표합니다. 어제 이제 2명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뭐 득점이 워낙 다들 멋있어서 어느 누구 한 골을 꼽기가 좀 어려웠어요. 오태봉 슛! 골! 오태봉 동점 골! 오태봉 동점 골! 김성규 슛! 골! 나이스! 나이스! 슛! 갑니다! 갑니다! 육규, 육규 슛! 슛! 골! 버리기 버리기 버리기! 들어갔죠? 사실 오늘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준 오늘 7구한테. 오늘 7구한테. 7구! 7구! 명치 안 감동입니다. 7구야. 야, 그래도 경기 내내 7구 얘기를. 진짜 그렇구나. 경기 내내 7구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네요, 진짜. 청소기였어, 청소기. 7구 형이 골 100을 다 했어. 그렇죠. 괜찮아요. 나이스! 9구! 10구! 6구! 6구! 9구! 1구! 잡은 대안!